여러분 시험 보느라 고생했습니다 시험 못 본 친구들은 힘내시고요 또 잘 본 친구들은 너무 자만하면 안 됩니다 특히 시험을 못 본 친구들은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해설 강의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점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린 절망하기엔 너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린 실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고 특히 국어는 특별히 엄청난 암기나 지식을 요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문학 작품을 많이 알고 정리하고 EBS를 달달달 해야 되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비문학 역시 지식을 엄청 알아야 되고 이과생들에게 과학적 기술이 풍부할수록 유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국어를 한마디로 딱 말하면 여러분들이 주어진 조건을 빠르게 논리적으로 읽어갈 수 있는 힘만 키우면 국어는 여러분이 지금 몇 등급이든 상관없이 반드시 1등급으로 갈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공부를 대부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점수가 안 오르는 거예요 잘못하는 공부 방법의 대표적인 게 바로 지식적인 걸 공부를 하거나 정리 암기하려고 하거나 그리고 문제만 무조건 많이 푸는 거예요 뭔가 내가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80분 동안 16페이지를 내가 그 시간 안에 읽어갈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 힘을 키워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암기 과목처럼 그게 좀 슬픈 거죠 이번에 문학은 나름대로 잘 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문학에서의 핵심은 제가 눈이 말한 것처럼 문학 공부 잘못하는 친구들 EBS를 정리 암기하는 것이 문제 푸는 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문학이라는 것은 누구나 똑같이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철저하게 기준을 더 자세히 풀어준 선택지를 가지고 이 기준을 삼아서 이 보기를, 이 보기죠 기준 이걸 가지고 접근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문학 자체가 어렵진 않지만 문학이 점점점 표면적이고 사실적인 의미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핵심 시어들이나 또는 문장들에 이런 보기를 토대로 한 그 논리적인 어떤 의미, 분석 능력을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어떤 시의 고전시가의 내용이나 소설의 줄거리를 달달 안개해서 표면적으로 의미를 찾는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지금 이번 문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점점 가고 있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그렇다면 공부는 우리가 철저하게 보기 선택지라는 이거 객관적인 기준을 잡는 연습으로 내가 어떤 낯선 작품이 나와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문학이 공부도 별로 할 거 없고 문학을 내 감으로 풀었을 때 알쏭달쏭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25분 안에 풀고 빠르게 풀고 있고 평상시에 문학 공율로 공부 안 해도 되고 이게 바로 이번 문학이었고요 이번에 독서 영역은 여러분들 너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너무 평이하게 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특징이 지금 과학이라든가 사회계열 법지문도 아니고 통계 이런 지문들을 굉장히 지문이 짧아졌고 내용도 굉장히 쉬워졌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가능가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수능하고 6구는 깊이가 다릅니다 깊이가 제발 부탁드리건데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 잘 봤다고 이렇게 쉬웠다고 해서 다음에도 쉬울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6월하고 9월은 평가해서 아 이 정도로 했더니 얘네들이 이 정도 점수가 나와? 그럼 변별력이 없네? 그럼 이번에 쉬웠으면 당연히 수능이 어떻게 될까요? 어려워지겠죠 9월에는 어려워지겠죠 매년마다 보통 6월은 좀 어렵고 9월이 쉽고 다시 수능이 중간 난이도거나 어렵거나 했단 말이죠 그럼 이번에는 6월이 쉬웠으니까 9월이 어려워질 것이고 수능은 그 중간 중으로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 6월 난이도로는 절대 수능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6월 모의고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과학, 사회 지문들을 쉽게 낼 거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과학, 사회 지문에서도 특히 보기 문제 보면은 계산 같은 복잡한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변별력을 내기 위해서 이런 계산하고 복잡한 문제 이 과생에게 유리한 문제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이 과생들에게 유리한 문제를 내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올해부터는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입문 통합 지문에서 승부를 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이 두 지문보다는 좀 더 길고 조금 더 어려웠던 게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수능 날은 제가 예측한다고 봤을 때 이게 이거보다 훨씬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도 지문은 조금 더 길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이 독서 영역 이번 6월 걸로 여러분을 평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 이번에는 쉽게 내려고 이렇게 한 것이구나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과학, 사회는 분명히 지문이 짧아지고 쉽겠구나 그럼 여기에서 변별력을 내겠구나 라는 거 그럼 문과생들도 여기에서 우리가 어렵지 않겠구나 그럼 끝까지 한번 해보면 하겠구나 그래서 누구나 다 1등급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독서를 잘하는 방법은 독서 능력은 하루아침에 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해설 강의에서도 보여줬듯이 우리가 독서를 잘못하고 있는 친구들은 배경 지식을 배우고 있는 친구들 왜 말했죠? 그래서 이과생들의 유리한 배경 지식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문장을 이해하려고 매달리고 있는 친구들 지금 점점점 우리가 문학은 이번에 좋아졌는데 독서도 분명히 어떤 문장의 뜻풀이가 아니고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문장의 의미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보면 과학도 사회도 전부 다 입문, 진문도 계속 비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상들을 글의 범주를 비교하면서 비교, 정리, 요약하면서 글을 읽을 수 있는 힘 그러니까 비교 문제가 나온다는 말은 세부적인 문장을 묻는 것이 아니라 비교의 범주, 두 개나 세 개나 네 개의 비교할 때 비교 범주가 동일한 범주 안에서의 그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찾는 중심으로 독해를 하고 정리를 할 때 실력이 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독서하는 훈련을 하시고 지금의 단순히 내용을 받아줬거나 선생님들의 강의를 보면서 그 자료를 보거나 또는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복습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면 내가 새로운 지문을 보고 좀 더 구조가 깊은 지문을 봤을 때 혼자 읽을 수 있는 힘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혼자 읽어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그 능력을 키우는 방법이 바로 여러분들 첫 문장을 보면서 나머지 그 첫 한 단락에서의 문장들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첫 단락을 통해 가지고 본론에 전개될 내용이라든가 전개방식을 예측해서 그것들을 핵심 문장들을 선별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핵심을 선별하고 중요하지 않은 문장은 빠르게 지나가고 내가 예측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요약하면서 서로 한눈에 눈으로 딱 시각적으로 비교가 됐을 때 이 눈으로 정리해 놓은 것들 이해도 잘 되고 문제를 풀 때도 여러분이 정리한 부분을 보면서 풀면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간다면 이제 9월도 수능도 아마 잘 볼 거라고 보고 시험을 조금 다시 조금이라도 못 본 친구들은 실망하지 마십시오 기회는 많고 아직 승부는 끝난 게 아닌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이에요 오늘부터 제대로 올바른 공부 방법으로 국어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논리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점프하거나 아니면 정체해버립니다 또는 하락하겠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스스로 읽어가는 힘을 키울 때 여러분 성적 오르니까 반드시 그 방법으로 변환하시고 좋은 결과 얻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